오늘의 메뉴! 생크림! 딸기! 사실 탕후루를 하려고 백화점 가서 딸기를 샀어요 비싼 돈 주고 위에는 깨끗하길래 샀더니 아래는 썩은 흔들어져서 재고 처리 겸 생크림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개 털 강아지 털갈이 하고 있어요 365일 털갈이 하고 있어요 기분 좋네 너무 맛있다 딸기랑 생크림은 진짜 너무 맛있다 치즈가 부르셨었네 의자가 부르셨었네 너무 맛있어 진짜 얼마 안썼는데 너무 맛있어서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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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cket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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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